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발굴단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농장은 방역을 강화해 주시고요. 의심 가축을 발견하신다면 1588-4060 혹은 1588-906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토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 오늘 새롭게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가 언론에 해명까지 했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김재섭 비대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들으시는 분들 다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명쾌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과 관련된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태도를 보이셨고 그다음에 어떤 이력과 관련돼서도 좀 욕심냈다고 했었나요? 네, 좀 과장된 이력들을 수상 이력들을 좀 했다는 거. 국민들이 납득되실 때까지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당이고 싶지만 돋보이고 싶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충분한 우리가 사유는 되지 않다고 보고요. 궁금해하신 점들, 의혹이 제기되는 점들은 다 털고 넘어가야 된다. 애초에 캠프의 기조가 그랬고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도 그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 털고 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희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허위임이 사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 어디서 수상했다, 어디서 재직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한 상황이고 윤석열 후보는 허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김건희 씨가 돋보이를 한 욕심이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의혹이 지금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의혹이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 더 나올 것 같고 실제로 또 모친과 함께 사기범죄에 연루돼서 지금 그 실상도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 도인 씨 모터스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양평 땅에 대한 특혜 의혹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분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영부인이 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이런 경력 같은 것이 정말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 사람의 실체를 믿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최지인 대변인, 이건 어떠세요? 윤석열 후보가 결혼한 지 8년 됐고 지금 불거진 의혹들은 대부분이 결혼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또 상당히 오래전 일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공직 후보자와 결혼하기 전에 일까지 이렇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가.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좀 하지 않아야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허위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주가 조작 같은 범죄라든지 아니면 인맥을 동원한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혼하기 전 일이라도 윤리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결혼 전 일인데 이렇게까지 검증하냐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죠.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검증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사실 조국 장관의 딸도 그렇고 공무원이 아니고 조국 장관이 훨씬 장관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도 엄청나게 검증을 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윤석열 씨의 공정인가 이런 의문도 들고요. 또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검찰총장 때 한 똑같은 잣대로 이중잣대가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본인도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과응보.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길게 자당 후보를 비판하신 것 같은데 2021년 7월 12일 날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요. 배우자 검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셨거든요. 입장을 좀 통일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재명 후보 부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됐을 때 하신 말씀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N번방 방지법입니다. 불법 성착취 차량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를 하는 이런 법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관련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정치권에서는 여야 후보가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N번방 방지법 반대 의견이죠? 김재섭 의원님. 그렇죠. 반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대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반대를 한다. 성착취물에 대해서 음란물에 대해서 이것을 막지 말자라는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해서 한 개의 법률인 것 같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섯 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이랑 정보통신망법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사전 검열을 하게 되는 필터링 기술을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인터넷 회사들에 대해서 강제하게 되는 법안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상의 검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18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우리가 통신의 비밀의 원칙에도 반하고 21조에서 부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원칙 사전 검열을 방지를 하는 원칙 이런 거에도 다 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고요. 네. 지금 김재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제가 조금 사실관계를 보완을 해드리면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 여기 카카오 네이버가 들어가고 또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필터링이 적용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취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N번방과 같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검열 얘기를 하셨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사전 검열의 요건에는 그 사전 검열 여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사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자체적인 필터링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필터링은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하고 있는데 스크리닝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게 우리가 헌법 위반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이 헌법인지 이건 사전 검열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 콘텐츠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것은 그런 사전 검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권한, 의무가 따른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N번방 방지법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보완이지 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님. 그런데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이 법안 처리할 때 국민의힘 의원 50명이 함께 찬성을 해서 통과시킨 거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N번방 방지법 반대하고 재개정 요구한다. 이거 입장 변화냐 아니면 잘못 찬성한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 찬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네. 당시에 잘못 찬성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지금 국민의힘에 왜 입장 변화를 하냐라고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여기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대 국회 때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마찬가지로 테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길게 필리버스트를 해가면서 강렬하게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건 사정 거멸도 아니고 사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도 이거 과도한 표현의 자유침해다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입장이 바꿔서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입장 변화에 대한 것은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당시 맥락은 좀 있었겠지만 N번방 이슈에 대해 너무 컸었고 약간 여론에 떠밀려서 당시에 당선인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0대 국회가 임기 말에 약간 급속도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입장 선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다른 것은 사정 거멸 안 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올해 1996년에 제가 기억나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이게 회사가 거멸을 하기 때문에 사정 거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96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위헌 결정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당시 영화를 심사할 때 사전심의제도를 이게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전심의위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행정력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계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된 위헌회였는데 이것조차도 거멸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이 아닌 영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 거멸에 대해서는 절대적 금지를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고 우리 헌법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회사한테 거멸 의무가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사전 거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오히려 저는 행정권이 사법권을 외주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는 차라리 회사들한테 거멸권을 외주화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피할 수 없고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아마 최지은 대변인도 같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전 거멸이 아니다 도청 감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지금 모든 디지털화된 이런 SNS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실 우리가 0이랑 1 이렇게 디지털화된 부호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검색해가지고 코드를 검색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그냥 뭔가 코드로서 필터링을 하는 거는 그냥 검열이라고 봐도 돼요 그게 중국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거 검열이라고 안 하실 수 있겠어요? 검열이냐 아니냐 최전대변인 저는 이게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자체적인 필터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열이라고 사전 검열 사전 검열이라는 게 정부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성착취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미 하고 있는 노란 딱지 네이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침해 행위에 대한 AI 이미지 모니터링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꾼 게 처음에 잘못했다 그러는데 2020년 5월에 50명 정도가 이렇게 사인을 하신 다음에 또 심지어는 이수정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N번방 방지법을 갖고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예당초 이런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발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선대위원장 되셨다고 이것을 좀 발을 바꾸시는 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사전 검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럼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이 있으신지 N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대안이오입니까? 대안이 있죠. 그리고 유튜브 말씀하시는 건 아마 노란 딱지인 제가 알기로는 사후적으로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올리지 말아라는 방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공개적인 방이고 사적 대화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픈 채팅방이 사적 대화인지 공적 대화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결국 국가가 자의적으로 말 그대로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은 사적이다 공적이다라는 기준을 적용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창훈 전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N번방 방지법이라고 돼 있었던 것은 그 매체가 텔레그램이었고 이게 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사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사절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부 다 다 막아버리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게 만약에 해외 수사를 해야 되고 아니면 국제협력기구들이랑 공조를 해야 되고 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를 우리가 문제가 된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이 사적 대화방을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되면 거기에 영장을 받아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영장도 없이 사실상 사정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 편의주의적인 저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보면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하죠 국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착취물이나 이런 음란물에 대해서는 수사공조협약이죠 수사공조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됐던 텔레그램이나 여기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들을 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괄적으로 사정검열을 다 막아놓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적이고 공적으로 구분하기 대단히 애매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형사적 처벌을 가중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도 심각한 침해 위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사실 일단 하나 팩트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이 법안에서 그런 개인의 우리 국민의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텔방을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개된 온라인상의 내용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공개됐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걸 왜 사정검열하냐? 사후에 하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성착지 영상 같은 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일파만파로 퍼지면 나중에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조수빈이나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되고 벌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착취물은 아직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예 유통 자체를 못하도록 사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타당성에 부여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리면 100번 공감하는 얘기예요 성착취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단을 해야 되고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허용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근거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후 방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래도 이런 것이 전파되지 않고 그다음에 유통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애초에 사전적으로 검열을 차단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범죄를 아예 제로로 만들려면 모든 프라이버시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최지은 대변인 많이 못하셨으니까 20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 개인방을 우리 국민이 비공개 통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반헌법적인 강제 조치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부과 의무고 또 이런 사실 이런 N범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처벌 수위를 높였지만 N범방은 계속되고 있다 여의도 정책발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1-1-3-4-5-й 30분 정부 성 6심 개인방이죠 살았습니다